지난 9월 23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부패 신고 한 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인은 임은정 현직 부장검사, 피신고인은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6명을 비롯해 총 9명. 사건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검사들을 고발한 이 사건은 6년 전 부산의 한 검사가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 일이 어쩌다 공수처 고발로 이어지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고발자 임은정 부장검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을 고발하는 검사, 임은정 부장검사가 MBC를 찾아왔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검찰 내부 비판 세력의 상징 역할을 하며 검찰 내부의 부조리한 관행과 검사들의 비리를 고발해 왔습니다. 저는 어차피 법률가 아니까 검사들도 조직적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 고위직도 처벌받는다라는 설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는 건데 우리 검찰은 개인적 일탈일 뿐인데 왜 너는 우리 조직 전체를 매도하냐.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전에는 저도 솔직히 평범했으니까. 임은정 검사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이른바 무죄 구형 사건때부터. 임 검사는 윤길중 씨 등 군사독재 시절 시국사범의 재심사건에서 선배 검사가 내린 유죄 구형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하는 소신을 보였습니다. 당시 막무가내 검사란 비난과 정직 4개월 징계까지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강단 있는 검사라는 호평도 얻었습니다. 그런 임 검사가 한 후배 검사에 용납하기 어려운 비위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윤모 검사는 초인 때부터 사연이 많아서 전설이 많았던 검사로 듣긴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은 건 2015년 상반기 공판부 시절부터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집중적으로 들었었고요. 후배들이 거의 비명과 같다고 해나 또 넘어간다고 또 넘어간다고 또 너무 눈감아준다고 이럴 수가 있냐는 약간 울분에 찬 귀족 검사들 옆에 치이는 흑수저 검사들의 분노? 이런 얘기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었었어요. 소문의 주인공은 윤혜령 검사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이를테면 같은 방에서 근무한 실무관님들한테까지도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유명했어요. 아주 많이 그 당시에 여주에서도 엄청난 일이 있다고 있었다고 흔히 말하는 안아무인으로 계장님들한테도 되게 하대하고 이러면서 부장님들도 엄청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윤해령 검사의 아버지 윤종규 씨는 김연장 상임고문을 거쳐 KB금융재주 회장에 오른 금융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윤해령 검사는 근무지를 여러 번 이탈해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뒤에도 검사실 실무관의 신분증을 빌려 일괄 시간에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자리를 걸피다면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출입증을 갖고 찍고 들어오니까 본인이 들어온 시간 나간 시간은 체크가 되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직원들 실무관들은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실무관의 출입증을 이용해서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업무 시간인데도 자유롭게 보내시고 거기 스타벅스 안에서 커피 마시고 있더라 업무 시간 중에 이런 게 여러 번 목격되고 2015년에는 수사관 입회 없이 단독으로 위증 혐의자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검사는 단독 조사 못하거든요. 계정 빼고 조사를 할 수 없죠. 단독 조사를 하면 그것 자체로 그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단독 조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못 돌리는데 단독 조사하고 허위 보고했다 약간 이런 말들이 윤 검사는 단독 조사 끝에 피의자가 위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백한 것으로 기록에 올렸다고 합니다. 훗날 피의자가 항의하자 삭제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윤 검사는 검사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검사들 성적표가 있어요. 미세 사건 몇 건, 인지 몇 건, 직구속 몇 건 해서 그게 그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부인을 하는데 그 사람은 나 위증한 바 없다라고 부인을 하는데 자백을 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써서 그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자백한 사실이 없는데 자백했다고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이듬해인 2016년 윤해령 검사에 대한 더욱 황당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후배들한테 전화가 정말 많이 왔죠. 그러면서 이제 문서 위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고소장을 솔직히 찢었는지 분실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분실했더니 그거 안 들키려고 기록을 위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검사가 검사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고소한 사건이 기각될 때마다 유사한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써서 여러 차례 고소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해령 검사가 자신에게 배당된 이 민원인의 새 고소장을 분실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검사실에서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나요? 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없습니다. 저도 21년 근무했지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랬다면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단 부장님이나 사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리고 당사자인 고소인한테도 그 자추적을 설명해야 돼요. 자세하게 그게 왜 분실됐는지 그래도 부득이하게 분실됐으니까 고소장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고소장을 다시 좀 제출해달라. 그런데 윤해령 검사는 원칙대로 하지 않고 사퇴를 키웠습니다. 윤 검사는 실무관에게 민원인이 내어서 이미 기각된 고소장을 복사하게 했습니다. 그런 뒤 서류 표지를 위조해 사건 과장과 차장 검사의 인장까지 몰래 찍었습니다. 민원인이 고소장을 복사해서 반복해 고소하는 사람이란 내용의 허위 수사 보고서도 첨부했습니다. 서류 표지를 위조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 고소장을 위조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거기에다 허위로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하게 해서 사건이 커졌습니다. 고소장은 복원하는 과정에서 허락 없이 했을 테니까 사무소 위조가 있을 거고 형식적으로 표지 위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사 보고서는 이런 거는 수사관이랑 짜고 했으면 허위 공무소 작성이 되는 거고 수사관 몰래 했으면 수사관 명의 거짓 문서를 위조한 거고 이렇게 돼서 결과론적으로 통으로 위조된 걸로 제가 판단을 했었거든요. 수사 보고서는 검사실 수사관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수사관에게 직접 작성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수사관은 계신데 위 고소인을 원래 카피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이걸 제출하는 사람이란 수사 보고서를 쓰셔가지고 청구했다고. 저는 그런 거 쓴 적이 없고요. 그런 거 쓴 적이 없죠. 저는 잘 기억도 안 날 뿐더러 이미님 말씀하신 대로 복사인 거를 고소인은 복사인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쓰는 사람이다 보고서 쓴 적이 없다니까요.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선생님이 편할 수 있잖아요. 편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취재 중 윤예령 검사 측 변호인이 PD 수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윤 검사는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윤 검사는 사건 기록 표지를 분실한 상황에서 실무관을 통해 사건 접수 담당 직원의 승낙을 얻어 사건 기록 표지를 재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수한 대검 감찰 기록에는 윤예령 검사가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했고 표지도 위조하고 직인을 날인했으며 허위 조사 보고서도 작성해 기록에 편철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임은정 검사는 윤예령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을 감찰 부서에 제보했습니다. 부산지검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부산지검은 윤예령 검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 대신 사표를 받고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반 공무원 같으면 사표가 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옷 벗으면 할 게 없잖아요. 검사들은 옷 벗으면 뭐예요? 변호사 하잖아요. 아니 사표가 그만큼 검사의 직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검사 옷 벗으면 변호사 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로서 변호사 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검사 옷을 벗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을까? 황철규 당시 부산지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과거에 검사님께서 전 부산지검장 계실 당시에 윤예령 검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에 연락을 주시죠. 그럼 제가 언제 다시 전화드리면 될까요? 지금 제가 따른 급한 일이 있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검사님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려는데요. 당시에 사실은 이걸 징계나 형사 입건 없이 사표 수리하는 걸로 마무리됐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윤예령 검사 감싸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지금까지도 이거에 대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윤 검사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해도 고의가 있는 경우라 검찰이 징계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했다면 중징계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을 꾸준히 취재했던 한 기자와의 통화 내역에서 검찰 역시 이 사건이 중징계 사안이라 인지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분실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기록을 위주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그런 것이 있죠. 딱 다른 걸 대입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검사가 안 하고 검찰실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했다. 그걸 나중에 검사가 발견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공무수 위주로 기소했을 겁니다. 2008년 추사 기록을 한 건 분실하고 사건을 방치한 한 경찰관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산 자료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해임 조치된 이 경찰관을 기소하며 엄중한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보도 자료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검사를 계속 봐주고 두둔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일단 덮었던 수뇌부에서 이게 이제 다 이걸 세게 하게 되면 앞에 덮었던 행동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표 수리로 가는 거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하고 상관들의 도장까지 몰래 찍었습니다. 공무수 위조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윤혜령 검사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위조한 다음에 그 고소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면서 상부에 각하 처분 의견을 올렸습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에 호소할 권리를 짓밟은 것입니다. 이 같은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검사는 검찰 감찰부의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윤혜령 검사도 감찰을 받았는데 문제는 아무런 징계도 없었고 형사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감찰부가 봐준 덕분에 윤 검사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대체 검사의 잘못을 조사하는 감찰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서울의 한 현직 부장검사가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에게 매우 위험한 성희롱 발언을 해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이른바 아이스크림 검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김모 부장검사는 회식 도중 러브샷을 하자며 피해자의 목에 팔을 감아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회식 도중 단전의 위치를 알려준다며 피해자들의 아랫배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안주를 안 먹었다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성추행 한 번 해도 되냐며 피해자를 껴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남녀검사 4명에 이르는데도 김모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찰부는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파면, 해임,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정기간 변호사 기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무렵 같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잘 나가던 또 다른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왜 사표를 냈는지 온갖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사표를 낸 사람은 진동균 부장검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진동균은 사실 대검 감찰까지 감찰 조사,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묻은 거잖아요. 그 대검 감찰에서 일단은 피해자들, 피해 여검사들 조사를 먼저 받았어요. 김민하 검사가 너무 처참해서 피해 여검사들하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묻으라고 하니까 덮었잖아요.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도 감찰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당시 조사를 했던 검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진동균 검사 성폭력 사건 때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면 안 될까요? 당시에 검사님께서 감찰을 하다가 이게 중단됐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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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균 검사 사건의 감찰 책임자는 장영수 당시 대검 감찰 일과장. 사표를 수리해준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비실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처리되어 있는 이유 한 번만 말씀해 주실 거라고요. 틀림이 제 부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사건을 덮으려고 한 건 아니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한 발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징계도 받지 않고 사표를 낸 진동균 부장검사는 한 대기업의 법조팀 임원이 되었습니다. 진동균 검사도 이른바 귀족 검사로 불렸다고 합니다. 진동균 검사의 아버지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역임한 진형구 검사. 매재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 부장 과제진의 한동훈 검사입니다. 이 같은 막강한 배경이 진 검사를 봐준 이유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귀족 검사. 검사가 제 식구 검사하게 하지만 아무나 제 식구 검사하게 하는 건 아니고. 진동균 검사가 자기가 흔히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는데. 외국 기관에 파견도 되고 집안도 빵빵하고. 이런 사람들이 갖는 특권처럼 책임지지 않고 무사히 사표내고 빠져나가는. 남부지검 간부들은 진동균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뒤에도 성추행 사실을 숨겼습니다. 사표를 낸 이유가 부장과의 갈등 때문이다. 일신상의 이유 때문이다 등 핑계를 댔습니다. 이렇게까지 진동균 검사를 감싼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검사님께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이고 저는 검사가 아니고 변호사예요. 아 근데 이제 과거에는 검사님으로 남부지검에게 지신 전에 진동균 검사 사건을.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검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나왔거든요. 재직할 동안에 일어났던 일은 언급을 안 해요 제가. 죄송한데 하여간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네. 이렇게 묻혔던 사건은 2018년 미투로 인해 재조명되었습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진동균 전 부장검사를 기소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진동균 검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문장 검사는 이 엄중한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남부지검 간부들을 직무 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중앙이냐 대검에서 생각하는 건 아마도 피해자들이 2차 피해 등등이 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변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변명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유가 되려면 그런 왜 부적절한 사람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부장이 되고 검사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이런 부적절한 사람이 걸러지지 않은 인사 시스템 검찰은 간부들에 대한 고발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징계나 입건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문을 보면 뭔가 굉장히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맞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아니 이게 피해자를 보호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끝낼 수 있는 권리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판단 내지는 검토 내지는 법리 구성도 가능했던 게 아닌가. 학교장이 학교 선생님의 취행을 제대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검찰은 기소를 했어요. 2017년 검찰은 한 교장 선생님을 직무유기로 기소했습니다. 이 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검찰 간부들도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된대요. 이게 학교장은 그러면 안 되지만 검사들은 그래도 돼요. 이러면 검사들이 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검사들이 피해는 범죄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어요. 수사기관이 검찰인데 검사들이 피해를 어디다 호소해요. 임은정 검사 본인도 초인 검사 시절 부장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경주 시청에 있을 때 부장검사가 술 많이 먹고 데려다 준다고 1층까지 왔더니 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물을 줬거든요. 그때 부장검사가 갑자기 성추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파트에서 몸싸움 일어난 거지. 그래서 제가 손등에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동전 크기만 하나 멍이 생기고 부장검사한테 사표를 받아달라고 제가 말을 했죠. 당시에도 검찰은 그 어떤 징계나 처벌도 없이 부장검사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뒤 임은정 검사에게는 꽃뱀 검사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녔다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임은정이 꽃뱀이라고 한다 하면서 부회의 때 검사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임은정 검사를 조심하라고 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저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봤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꽃뱀은 아니잖아요. 꽃뱀은 아니니까 그런 말이 있다고 알려줘서 그걸 뒤늦게 알아서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밤중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검찰청 이런 실정이다 보니 어쩌다 보도되는 검사들의 성비위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검찰청, 교도소 등 산하기관 여성 공무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성적 침해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중 강제 추행 등 형사처벌감의 사례도 22%나 됐습니다. 반면 지난 7년 동안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 실적은 고작 3회, 처리한 성희롱 건수는 18건에 불과했습니다. 전행 신고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달라질 것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습니다. 감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죠. 그냥 안 했습니다. 작동하지 않았고 그 내부에서 처벌을 하거나 이런 식의 실내가 거의 만들어진 적이 없는 무마시키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어서 제 식구 감싸기 정도 수준 이상이었죠. 그냥 가해자 인정하지 않기, 우리는 가해자 없기 이런... 보신 것처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식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검사들의 비위 내용이 접수가 되면 우선 조용히 사표를 받는 선에서 덮으려고 합니다. 만약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징계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뿐 형사 입건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2016년 직속 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김홍영 검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패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시에도 검찰이 가해 검사의 범행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번에 PD 주첩이 당시 검찰의 감찰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2016년 5월 서울 남부지검의 한 젊은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33살 김홍영 검사. 인정이 많고 정의감이 강해 동료들 사이에 인기가 많던 검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행복하고 싶다, 살고 싶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김홍영 검사는 직속 상관인 김대영 부장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김대영은 진짜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갑질이 이전에 법무부의 법조인력가장으로 있었을 때 밑에 부하들을 다 올리고 식당의 종업원도 올리고 그 앞에서 심하게 질타를 해서. 그런데 남부지검 간부들이 입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남부지검 자체 진상조사에서 동료 검사들이 쓴 진술서입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원래 회의 갔다가 왔더니 채팅창이 반짝반짝하고 있더라고요. 내부만 봤더니 뭐냐면 자기도 이제 불려갈 것 같다고 겁을 내면서 저한테 호소한 거지 도와달라고. 임은정 검사는 남부지검장과 차장 검사에게 사건을 덮지 말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사장님과 차장님이 진술서 쓴 검사들을 불러 내용을 캐묻고 이 새끼 저 새끼가 무슨 욕설이냐. 언론이 과장된 게 아니냐 한다는 하소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사장님과 차장님의 행동은 덮어주기 의혹을 살 수 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남부 후배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당시 남부지검 차장 검사에게 후배 검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대한 남부지검의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자 유가족들은 대검 차원의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4개월 동안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검찰청은 지금 반자 아들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엄분의 댓글을 칠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은 김홍영 검사의 죽음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도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대검찰청 감찰부가 나섰습니다. 동일인의 진술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장난스럽게 툭툭 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힘 실어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휘청 숙여지면서 아라는 신음소리를 냈을 정도로 세게 몇 번을 때렸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야이 새끼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같이 일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를 지도부에 알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대검 감찰조사에서 드러난 김대현 부장의 언행은 정확할 수준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김대현 부장은 택시 안에서 잘 하라며 김홍영 검사의 등을 폭행했습니다. 김홍영 검사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부장에게 시달리는 괴로운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회식 도중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화를 내다가 김홍영 검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김 검사의 등짝을 정말 하프 스윙하는 것처럼 내리쳤습니다. 등을 때릴 때 너무 세게 때려서 아파서 어깨를 붙잡고 흠칫했습니다. 동태 찌개가 빨리 익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다가 식당을 예약한 김홍영 검사가 찌개를 덜어주자 너나 먹어 하며 인격 모독적인 언행도 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테이블에 거의 닿을 정도로 고개를 완전히 푹 숙이고 땀까지 흘리면서 김홍영 검사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건 혼내는 수준이 아니라 화풀이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간부들도 김대현 부장의 폭언 폭행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사망 두 달 전 감찰팀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3월경 제가 대검 동양팀 담당 수사관에게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남부지검에서 파악한 몇 가지 특이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김대현 부장이 그전에 법무부에 있을 때나 대부에 부장할 때 모으시기 어려운 상사로 일부를 믿는 건 사실이었어요. 말치로 들으면 되게 좀 저 사람 기분 나쁜 거 있나? 더더군다나 성격들이 까다롭고 일부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이라 그 당시에 김진모 검사도 불러서 뭐라고 해요? 밑에 사람들한테 좀 잘해줘라.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하지만 남부지검 간부들은 김대현 검사의 폭언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남부지검 주간동양 보고서입니다. 김 부장검사의 성격상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언행이 직원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지만 검사들은 편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고 최근 부드러워진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며 사태를 낙반했습니다. 결국 김진모 지검장과 조상철 차장 검사 모두 언행을 조심하라는 정도의 주의만 줬습니다. 김대현 검사를 상대로 후배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것을 지시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고 김대현 부장도 잘 새겨들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칭찬을 많이 해라. 장점을 칭찬하여 장점을 키우고서 상대적으로 단점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인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김홍영 검사가 세상을 뜬 지 3년 뒤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을 차장 검사나 검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약간 미루어 짐작하면서 소장에 넣었는데 감찰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죠. 동향 보고가 있었네. 그리고 정말 질책을 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쳤네. 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국가배상소송에서 사전 감찰의 실패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대검 감찰부가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중요한 단서도 발견됐습니다. 감찰에서도 빠진 게 있어요. 김홍영 검사가 자살하기 직전 날에 오후 5시에 부장실에 불려가서 20분 동안 엄청난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직전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김홍영 검사가 김대현 부장에게 폭언을 듣는 장면을 목격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다 될 무렵이었습니다. 김홍영 검사님이 들어가고 나서 큰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큰 소리로 혼내시는 것 같았어요. 검사님 나오시면 민망하실까 봐 부속실 안쪽 탕비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부장이 화내는 소리가 탕비실까지 들렸습니다. 김 검사가 지인에게 보낸 이날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망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면 전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폭언을 한 내용은 나중에 감찰보고서에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해임할 때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나요. 그게 가장 극단적 선택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을 텐데 왜 이거를 빼준 건지 결국 검찰은 김대현 부장검사를 해임했습니다. 특히 고인을 비롯한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대상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적 은행에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품성과 행위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해임 청구가 다당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김대현 부장검사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해임만 시키고 형사 처벌할 건 없다라고 한 거는 굉장히 기괴한 거죠. 해임의 사유에는 들어가 있는 폭행이 형사 처벌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3년 뒤 김대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자 이례적으로 변협이 김부장검사를 고소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를 통해서 김대현 부장검사가 고인의 부모님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홍영 검사가 세상을 뜬 지 5년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현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동료 검사들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을 고발한 건 대한변호사협회입니다. 검사들이 목격하고 변호사들까지 나서서 고발했는데도 이 사건 가해자인 김대현 부장검사를 처벌하는데 무려 5년이나 걸렸습니다. 가해자가 검사가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고소장을 위조한 윤해령 검사 사건은 지금도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공소장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문건의 표지가 있고요. 고소장과 또 수사보고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각각의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인을 무단 날인하고 공문서 표지를 위조한 건 공문서 위조죄가 되고요. 자필로 쓴 고소장 자체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민원인이 매번 자필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항상 복사해서 제출하는 사람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검찰의 공소장을 입수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죄명에는 공문서 위조죄와 그 행사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표지 위조만 기소를 한 것이죠. 이문정 검사는 검찰이 윤 검사 사건을 축소 기소했다며 윤해령 검사를 비롯해 이 사건에 관련된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섰습니다.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표를 내고 떠났던 윤해령 검사. 감찰도 없이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조선비지에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한 시민단체가 윤해령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금융회사 윤정규 회장의 딸이 고발장을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서 검사가 이런 일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엄중 처벌을 시켜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거죠. 그런데 검찰은 윤해령 검사를 바로 기소하지 않고 2년 동안 서울과 부산으로 돌리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판결은 선고 유예. 유죄는 인정했지만 가벼운 처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문장 검사는 판결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되게 처음에 납득이 안 됐던 게 표지만 위조했을 뿐 고소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게 선처 사유예요. 이거 윤모 검사는 고소장도 위조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공문서 위조와 행사로만 우리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요. 그 문제의 수사 보고서 있잖아요. 위조된 사실과 다른 수사 보고서가 거짓심을 검찰에서 법원에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을 속였어요. 실제로 공소장을 보니 표지를 위조한 공문서 위조 혐의만 기소하고 고소장을 위조하고 허위 보고서까지 쓴 사실은 누락시켰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지검에서 저희들이 진정선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담당 검사가. 이걸 공소장 변경 없이 그대로 해버린 거죠. 부산지검이 축소 기소해서 윤 검사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기동 검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윤 전 검사 사건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한 후 전체 부장검사회의를 거쳐 기소가 이뤄졌고 공개 재판에서 모든 증거 자료들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축소 기소했다고 판단한 임은정 검사는 고소장 위조 사건을 직접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윤모 검사 같은 사람들이 이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범죄를 겁 없이 막 저지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게 뭐냐. 유권 무죄 때문이에요. 유권 무죄. 힘 있는 사람들은 잘못 처벌 안 받거든요. 검찰한테 찍힌 사람이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법을 지킵니까. 검찰한테 안 지키거나 검찰이랑 편먹으면 되지. 임은정 검사는 대검찰청에 윤예령 검사를 입건하지 않은 당시 검찰 지도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감찰 대상으로 김순환 검찰총장과 김주현 차장검사를 비롯해 황철규 부산지검장, 송삼현 1차장, 조기룡 감찰 1과장 등을 지목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당시 윤예령 검사가 사표를 냈고 중징계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다며 감찰 제보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임은정 검사는 김순환 검찰총장 등 고소장 위조 사건 당시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은 직무유기 100% 법률상 됩니다. 제 19년 검사 생활로서는 그렇습니다.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무소 위조가 덮였습니다. 자정 능력이 전혀 없는 검찰 수사지휘권과 수사권을 검찰공화국이 방어의 전력 투구하는 수사지휘권 남용하는 검찰의 참혹한 현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끝까지 검찰에서 아마 무혐의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신청까지 염두에 둬서 끝까지 다퉈 볼 생각이니까요. 이에 대해 조기룡 당시 감찰 일과장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고소장 위조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사건으로 직무유기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이 오르자 많은 검사들이 조기룡 검사장을 응원했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저울이 고장났는가를 대부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인데 고장난 이런 저울로 사회의 제외 무게를 바로 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대표적인 사건인데 죄의식은 없고 그러니까 별것 아니야. 그리고 감히 우리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져야 돼요. 검찰, 우리 검찰에 뭐라고 할까? 제가 한때 막무가내 검사라는 동아일보에서 붙였지만 막무가내 검찰에 막무가내 폭죽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사에 나선 경찰이 부산지검에 감찰자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내놓은 것은 윤혜령 검사가 사직했다는 서류 한 장뿐이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당시에 같이 있었던 실무관하고 수사관이었잖아요. 아유 그래서 저에게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만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뭐 만나겠다고 그래서 뭐 만났습니다. 우리 투입 자체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경찰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세 차리나 요청했지만 검찰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 다 우리가 기각당했죠. 그거는 한마디로 이제 검찰 권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수사기관끼리 서로 통화를 하거나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압수수색장을 신청을 해라. 이제 그렇게 서로 상호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율조차 전혀 없이 세 차리나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바로 세 차리나 검찰에서 그냥 기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경찰한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경찰의 수사를 사실상 가로막았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 간부들의 직무 유기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조주영 검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검사님 불기소하셨던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검사주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대검찰청에 윤혜령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과 남부지검 부장검사들의 비위 사건에서 제기된 감찰부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의 답변이 왔습니다. 언급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을 지켜 업무를 공정히 수행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행위 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고소장 위조 사건 당시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항고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건 결국 판결이거든요. 법을 직무유기 없어서 검사들이 직무유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직무유기다. 이 정도면 직권남령이다. 이런 사건은 덮으면 안 된다. 처벌한 래가 있어야지 이 법률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해석 가이드라인, 결과로는 검사들은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결국 검사들은 지 맘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이 정도 행동은 처벌받는다라는 가이드라인이 하나. 이게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려고 노력하는 발버둥치는 거죠. 지난 7월 임은정 부장검사는 공소장을 위주한 윤해령 검사와 김수남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 8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권익위는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넘겼습니다. 6년째 끌어온 공소장 위조 사건은 결국 공수처가 수사하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검사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한다. 이 당연한 말이 아직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6년째 싸우는 이유입니다. 검사가 검사들을 상대로 싸워온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꿔온 건 언제나 앞장서서 새로운 길을 열어온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사를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